제7회 남양주 한강 걷기 페스티벌이 9월 13일 산폐동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걷기 페스티벌에는 남양주시 홍보대사인 배우 이정용씨 가족을 비롯한 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5, 10, 25km 3개 코스로 나뉘어 걸으며 한강변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끽하며 건강을 다졌습니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 체육회와 남양주시 걷기연맹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봉사하기 좋은 날과 함께 열렸는데요. 노인 장애인 체험, 손마사지, 캄보디아 어린이 티셔츠 꾸미기 등 다채로운 자원봉사 교육 및 참여가 이루어져 함께하면 두 배가 되는 나눔 자원봉사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걷기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운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걷기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됐길 바랍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